누구시죠? 안보령이라고요? 전화 온 사람이 이종철 그 새끼를 죽인 남인이라고?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5명을 죽인 연쇄살인과 안보령이다 맞아요? 그래서 특종이라는 거지 다시 언니 단독 특종을 녹일 수 있는 기회가 몇종이야 인터뷰 정말 하고 싶어요? 예상도를 누르고 무사히 안전한 날이 있다면? 인터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? 철거가 2개월? 막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